1. 회복 절대 하볼가 아 2연승하면 되겠지 한 번만 더 이기면 하이퍼볼 갈 수 있어 1승 1패 궁룰이라고? 노노 텅비드 선출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? 이번에는 그냥 아예 라프라스 선출을 해서 선유를 깔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망라뇽이 있으니까 에번 픽시 갈까? 에번은 넣어야 되겠다 에번 넣고 꿀잼 픽시 간다 텅비드가 선출이면 다이맥스 바로 간다 맞네 오케이 밤에 캅시다 또 메테오 빔 쏘겠지 얘는 좀 단순하네 다들 똑같은 것만 쓰네 오케이 까여도 돼 깔기만 하면 돼 선율 선율 선율만 깔아주면 됩니다 손해라고? 그래? 안녕하세요 조율만 님 와 버틴 거 실화야? 레겐드 미쳤어 라프라스 진짜 황제야 황제 황제 그 자체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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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터 덤벼터 다이어택 쓰겠죠 이 친구는 쓰시든가 말든가 화염보를 쓰네 화염보를 쓰네 음... 생구는 아니다 그치? 어 생구네? 아 나도 생구인데 이러면 서로 핏 깎아먹는 건데 저 녀석이 다이맥스 할 수 있잖아 이걸로 비벼 볼까? 픽시로 비벼 보자 생구 내가 일단 가져가자 아니 더스트 슈트가 있다고? 뭐야 더스트 슈트가 있다고? 이게 무슨 느지느 때문에 챙긴 거구나 이러면은 달에 불필 써도 버틸 수 있나? 아... 쓰락이나 깔고 죽을까? 한 번 더 버티겠는데? 한 번 더 버티겠는데? 그러면 이거 피치해야겠다 급소 아니거든 봤냐? 레전드 흐하하하 일 남았어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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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꿀잼 어... 너무 꿀잼이구요 어... 꿀잼 어... 너무 꿀잼 어... 꿀잼 어... 꿀잼 어... 꿀잼 어... 꿀잼 A... A 연... 연... 연타 눌러놓을까? 어... 꿀잼 아... 꿀잼 흐하... 꿀잼 으하 흐하 흐하 흐하하 흑하 아직 근데 상대 담액이 있어요 아직 담액이 있어서 혹시 또 모릅니다 이거 아이템 다시 챙겨오자 아니다 생구 딜이 그럼 세지잖아 아니 들고있자 딜 세지니까 뭐야 빗나갔어? 쟤도 90 빗나갔네 나도 아까 90 빗나갔는데 아니 잠깐만 근데 이제 선율이 그러면 끝나 아 선율 끝났네 이러면 조금 애매한데 아 살짝 애매한데 쟤가 진짜 운이 없긴 했다 진짜 오 이러면 됐다 이러면은 에이스번이 있으니까 일단 트릭써서 가져올거 가져오자 야 이러면 조금 살짝 곤란한데 칼춤 쌓아서 다이맥스 하면은 일단은 일단은 기띠는 아니고 생구 가져가라 해 내 아이템 무화 열매 들고 있었다고? 위급할 때 HP 회복 일단은 문포스 찌르자 아 이거 근데 애매하다 이스택 다맥 할 때 됐는데 아 이거 에이스번 스피드가 핫삼이 더 빠르지 않나요? 1 다젯으로 에이스번 추월 못해요 어 그래 되게 느리네 핫삼 생각보다 생긴건 겁나 빠르게 생겨가지고 이겼네요 그러면 다음에 없어도 이겨 이번에 죽고 얘 생구 딜 들어가잖아 이제 생구 딜 들어가잖아 잘 봐 생구 딜 들어가면은 이제 노란 피 되니까 응 허연볼 빗나가? 어이 어이 가자 야 욕하지마 왜 그래 빗나가긴 개뽀 깔깔깔깔깔깔깔 너무 꿀잼 배틀이었구요 왜 상대방한테 욕을 하세요 이상하신 분이네 제가 잘해서 이긴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잘해서 이긴 거예요 불폰이 없으셨나보죠 되게 불편하네요 여러분 욕 좀 하지 마시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